오늘도 억울합니다 뭐라고? 매일매일 억울 억울하다 아 이 맵이 좀 어려운데 클럽하우스 이거 맵 외우기도 전에 바뀌어가지고 다 외움 다 외움 완벽해 이 맵 다 외웠어 나 3승만 외워 다 외워가고 있었는데 맵이 또 바뀌어버렸어 더 헷갈려 이미 다 외웠어 이제 층간도 어느정도 알거 같애 이제 층간도 어느정도 알거 같애 오우 랭크게임하세요 님들 랭크게임하면 모든걸 알수있습니다 애들이 막 뚫어나 이걸 왜 뚫치하고 보면 거기야 음 저기구나 하면서 주말에 클럽하우스만 랭크게임 두번 해가지고 헐 다 알았겠다 제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맵 막 뛰어다니는거를 한 30분을 했는데 그게 하필 바틀렉트 대학이었어요 로케이트 바이오하즈드 컨테이너 아이씨다 공부해놨는데 안나와 시험밤이 완전 잘못 외워버릴거임 3층이라 3층이라 어 3층이다 3층이다 아 걸렸어 2층 2층인거 같은데 3층인거 같은데 아 3층 맞네 어 3층 맞네 2층을 걸리면 3층을 모르겠다 아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어요 밑에 어 님들 나 따라와봐요 BIOHAZARD CONTAINER LOCATION UNKNOWN BIOHAZARD CONTAINER BIOHAZARD CONTAINER 잘한다 이거 벽도록 되지 않아 이리와 그래 나 이제 줄줄줄이 소세지 에코 애들 걸렸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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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한참 걸려 어디서 맞았어요? 계단에서 맞았어요? 네 여기에 부쌌어요 오케이 역시 떼쳐는 리밋이다 저 위치 발견 어 뭐야 내꺼 왜 부셔 어떡해 저꾼인거인줄 알았어 저꾼인거 저꾼인줄 알았어 아 지휘님 내 펑펑펑 부셨어 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잠깐만요 들어가지마요 펑펑펑 여기 왼쪽에 이쪽에 뚫을게요 나 들어갈테니까 들어가는 나 내 쪽 좀 봐줘 요 앞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방 하나 보이거든 나오는거 준비하시고 터뜨릴게요 나처럼 왼쪽 터뜨릴게요 고 고 여기 부쌌어 여기 다 부쌌어 여기 다 부쌌어 점령인가? 잠깐만 여기 이거 좀 발견할게요 크래머 설치해놨어요 여기 여기 대처 좀 던져주세요 어 대처 없어요 저거 설치되어있진 않겠지? 그렇지 우리 등뒤 아하 좋은데 예건 우리 등뒤도 왔어 등뒤? 등뒤는 제가 그거 있어 등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다운다운다운다운 оче 코프Do 안다셨녕 멋있어 멋있어 아 핵이네 멋있어 멋있어 아 아 스코프 단단식으로 그 아스코프 있는거에요 아 총 타스코프 다 달려 고른 다음에 상세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사용자 설정 무기의 고르고 엔터 치시면 되요 고르고 총에서 엔터를 누르면 창간을 열리고 거기서 바로 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애총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다고 한다 하하하하하하 그럴거에요 아마 하하하하하하하하 상호 지순간이 안돼 시이하아 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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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 뱀어 어디야? 오브라핑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 어머나 슬래지 님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쟤가 뚱크 들어온 아 깜짝이야 누가 방어복 하나 방어복 뒤에 온다 방패병하고 방패 둘 포도브라핑 방향을 붙여 도착시 복지 미니너트 저거 하나 더 없어요? 저한테 맞추면 방패 쏠리는거에요 방패 왔는가? 지 2층에서 구멍 뚫었거든요 저거 진탕 맞으면 방패를 못 펴요 아 진짜? 어 이건 스킬을 못써요 진탕을 밟거나 맞으면 아 그거 몰랐네 그래서 그 방패가 풀 전신방패 되잖아요 스킬 쓰면 그걸 못써요 그냥 반방패밖에 못써요 진짜 이거 나 이거 진짜.. 그게 뭐야 상관간에 짠다 진짜 그래서 요게 아니야 기하 걸린다 이게 아 덥다 에어컨 사세요?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짓이 있나 현재는 에어컨 샀는데 현재는 못 쓰잖아 그니까 아 그래? 거기 그 그 그 그 뭐야 어디야 그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중 어 오토바이 있는데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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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고? 아 여기 퓨즈 재밌을 것 같은데요? 내가 누가 다 찍어줘놔 다 찍어줘놔 그러면 한 두 명 좀 데리고 2층 갈까? 여기 떼쳐 있어야 될 2층에 하나 올라가고요 응 2층에 올라가 근데 얘네도 저거 없는 것 같은데? 네 왔어요 왔어요 방해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요게 있어 요게 2층에 하나? 3층에 하나 3층에 정문 문 뚫려 있어요 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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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깨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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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쉬 스킬 스킬로 안에다 쏴봐요 스킬로 안에다 쏴봐요 아니 이거 이거 여기다가 박살내라고요 나한테 그러는거요? 응 어디다가? 스킬을 쓴 다음에 여기 어 그 카메라에 쏴요 그 눈 돌아가는거 어 야 오른쪽에 나온다 어 어 어 아니 아니 여기다 치 희자 쏘하니까 여기다가 어 나 지금 봤어 저거 2층에 2층에 하나 있고 뭐해요 2층에 하나 있네요 알고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갑니다 먼저 갑니다 이야 저기 있구나 잠깐만 카메라 조심 규빈님 뒤 좀 빠줘요 빠졌어요 저.. 어 잠깐만요 아..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규빈님 계단 위에 봐줘요 계단 위에 아 역시 뒤에 카메 내려와요 카메 카메 내려온다 카메 내려온다 뒤! 진이 왼쪽! 뒤에 있어 카메 가져왔네 아 뛰어내렸구나 고였다 리 고였다 타고 걸리면은 웬만하면 뛰고 들어가기 좀 빡싱 저기 문으로 뚫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우리 저거 있어서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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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잖아요 인형님이 저거였었잖아요 써바였잖아요 내가 써바 희연님이 써바였어요? 잘렸어 시작하자마자 카메한테 아 맞네 뭐하지 난 그럼 이것은 희연님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? 인정 노노 한 표 드립니다 강희연 노노하면 인정이 난거지 노노 항상 맞는말에 혼자 아니라고 하자 대체 노노 대체 노노 컴퓨터 뭐지? 아, 이거 진짜 막기 까다로운다 아.. 또 왠지 저 불길한 더러운 방패 소리가 들리는데? 싸움만있다 아이씨 이 재키랄 아이씨 이 재키랄 샷 티아웃쪽에 뭐가 쏘는데? 샷 저기 끝에 글라쥐 있어요 글라쥐 죽었는데? 글라쥐 말고 사람 잠시 잠시만 샷 2층에 있네 랩을 타고 내려갔는데? 빨리? 상대 시 сверх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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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당 방독면 이쁘당 구인물의 상징 구인물의 상징 반짝반짝하네